공지 말씀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 행복의 바다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성필립보 생태마을의 허락을 받고 황창현 신부님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강의를 2차 편집하여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무분별한 유튜버들로 인해 황창현 신부님과 성필립보 생태마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행복의 바다에서도 조만간 신부님의 모든 영상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제는 CPBC 평화방송과 성필립보 생태마을 채널에서만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바다는 100세까지 공부하며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100세공주라는 이름으로 저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0세공주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물소리 새소리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 이야기예요. 아침 7시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 저도 집을 나섰어요. 화려하게 피웠던 그 많은 봄꽃들은 다 떨어지고 없지만 초록의 나무들이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그래도 아직은 곳곳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이 꽃이 스피리나라고 하던데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한 벌들이 꽃가루를 모으는 모습은 정말 귀엽고 예뻐요. 양봉하는 꿀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벌도 아닌데 꽃가루를 뭉쳐서 달고 다니는 걸 보면 벌은 맞는가 봐요. 짙어가는 초록의 나무들이 6월의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어우러지는 푸르름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가끔은 이곳에 앉아서 쉬기도 한답니다. 오늘따라 더 많은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아 잠시 앉았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빙수 소리에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모두 행복한 6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